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드럼 선생님,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일단 연습! 음...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취미 드러머이실 거예요.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취미생을 대상으로 한 드럼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전공생들이 볼 만한 그런 영상은 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취미생 분들께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연습할 시간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악기 하나를 배우거나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에서 뭔가 드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열정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회사를 다녀오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녹초가 되어 있겠죠. 뭐 녹초는 둘째치고 그런 시간조차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연습 못하는 거. 그죠? 뭔가를 드럼을 배우겠다는 생각 그리고 레슨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로 정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저도 드럼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저도 사실 다른 악기를 배우거나 드럼을 연주를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다른 거는 제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럼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차이뿐이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해오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일단 그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조금만 더 짬을 한번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든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시간이 전혀 없는지 정말 불가능한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 스스로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드럼 세트 앞이나 혹은 잠깐 짬을 내서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패드에 앉아서 손풀 시간조차 없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 10분, 20분 정도 그 정도만 연습을 투여를 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관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10분을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는 20분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을 연습했다면 30분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30분, 4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보다 보면 내가 흥미가 그렇게 많이 안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을 되고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된 여러분을 보신다면 더 재미가 생길 겁니다. 물론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이 시간이 전공생처럼 아니면 직업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처럼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조금조금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거고 그렇게 조금조금씩 시간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뭔가 좋아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재미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유에 있어서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한동안 멀리하면 그 뒤에는 뭔가 호기심이라든가 재미가 좀 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탄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가야 조금 더 재미있게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목표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만 내가 어떻게든 조금씩 짬을 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잔소리같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습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그죠? 고통 맞죠? 연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연습하는 거는 어려운 거고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습관에서 다른 새로운 습관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뭔가를 배울 때 여러분들 뭐 룰루랄라 하시면서 배우시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습득하고 터득하는 데는 고통이 수반합니다. 물론 이것도 관성이 있고 그리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재밌게 연습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재밌게 연습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안 되는 테크닉 되게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고 이제 쥐가 날 것 같고 팔달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뭔지 아시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고통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그 실력이 향상되는 그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된 내 모습을 보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보상이 뿌듯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이 드럼 연습하는 게 힘들다,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집에 계셔서 누워 계시면 되죠. TV 보시면서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럼을 연습을 하고 재밌게 배우려는 목적이 목표를 이루시려면 그 연습을,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견뎌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역시나 또 전공생처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처럼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의 여러분들 연주보다 조금씩 더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발자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좀 견뎌 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력 향상이라는 그 보상을 그죠? 꿀맛 같은, 꿀맛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콤한 그런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좀 최근에 사실 조금 나태해진 게 사실인데 저도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연습을 잘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살짝 힌트를 좀 드렸죠. 바로 연습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연습이 아니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연습하고 배우는 게 연습이거든요. 잘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연습을 안 하셔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잘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을 정도만 연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다음 실력으로 좀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내가 못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은 고통이고 그 고통을 매번 매번 매 순간순간 연습 때마다 찾아서 그 고통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 고통을 잘 찾고 잘 이겨내는 사람이 실력 향상이 된다는 거.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뭐 레슨 선생님이 필요한 게 그런 이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면 잘 되는 거는 알고 있어.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되게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채찍질하고 뭔가 누군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야 이렇게 좀 더 가! 좀 더! 좀 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고통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변태 같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채찍질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연주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그 곳 매번 매번? 매번도 힘들어요. 사실 매번 힘들지만 조금 더 자주 그 고통을 찾아내서 그 고통이 조금 더 안 고통이 되게끔 연습하시고 그 습관들을 고쳐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연습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상 이렇게 연습에 대한 세 가지 주제 대충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